그럼 대체 누구? 내 동생만 죽이면 유산도 모두 내 거 네 동생을 죽이면 다른 얘기나 하자 마취제를 전해적셔 들이마시게 하자 조용히 입을 막아 숨 못 쉬게 얼굴 파래지면 가방에 때려 너 다음은 신문기사 보면 슬픈 척한 거야 내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는 빡돌겠지 내 동생을 죽이면 난 더 금방 쓰겠지 내 동생 죽이는 건 항상 바래오던 일 네 동생을 죽이면 모두 널 의심할 것 총 한 자루 훔쳐서 머리를 쏘는 거야 깨끗한 마무리 한방으로 강도가 저지른 일로 보일 거야 모른 척 신고해버리면 엄한 놈 잡히겠지 내 동생을 죽이면 변호사는 절대 못 돼 내 동생을 죽이면 평생 괴로울 거야 내 동생을 죽이면 엄만 볼 수 없겠지 그래 내 동생은 아냐 어린애 나 죽이자 괜찮은데 훌륭해 훨씬 죽여주는 생각이다 완벽해 이제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로 가기만 하면 돼 거기서 애들 수업이 우리 우리 유괴만 하자 야 이 시발 넌 존나 천재야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? 죽일 거야 하지만 그전에 애 이름과 주소를 안 해서 가족들에게 몸값을 뜯어내는 거지 쪽지를 남기면 자기 자식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거야 시체를 찾아내면 어서 자기야 알잖아 이 일이 나를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아 열 살이나 열 한 살 정도 되는 애를 내 차로 꼬셔서 내리쳐 쇠 막배기로 신체는 먼 데다 버리면 돼 동그란 얼굴 턱 삼아 귀 품장에 난 점 모두 영상을 뿌리는 거야 누가 봐도 모르게 어린애를 죽이자 병리한 아이는 안 돼 어린애를 죽이자 힘센 아이도 안 돼 밑길 던져 유혹해 30초면 끝이야 탁월한 선택이야 동생보단 낫잖아 그는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밧줄 쇠 막대기 염산 다 됐어 아이씨 밧줄이 좀 더 튼튼해야 되는데 야 내가 말한 밧줄이 아니잖아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왔어 그를 따라 여기까지 너무 멀리 왔어 거부하기에는 늦어버린 그의 노예였죠 쇠 막대기는 아주 좋아 어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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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잘못된 걸까 어쩌다 이렇게 멀리 달아나버릴까 내가 못해 내 양심은 이미 야 이 시발 염산이 너무 적잖아 조그만 놈으로 골라야겠다 장난 장난이라는 글을 인정하긴 어렵지만 따르긴 쉬웠어요 진정하려고 노력했었죠 정신 차리려고 했죠 하지만 알 수 없는 기분 흥분한 그의 모습 알 수 없는 느낌 그만 멈춰보려 했지만 우린 너무 멀리 왔죠 야 내가 협박 편지를 쓸 테니까 니가 애새끼 주소를 받아 적어 내가 목에 밧줄을 읽으면 니가 묻는 거야 살고 싶으면 주소를 풀어 애새끼가 주소를 풀면 내가 뒤통수로 후려칠 테니까 어? 이따 차에서 보자 이리 터지면 난 영원히 발목 잡히겠지 싫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죠 차로 가면서 강해지려 했죠 강해지려 했죠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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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ut of the house peuvent undertaking